백화전식객사건 2 백화전식객사건 2 세배속입니다 조심해야되요 모두는 물건 훔치면 모두 승리합니다 맨 끝에 있는 분 왜 시작버튼을 안누르신지 모르겠네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배속이어서 빠르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카트가 아니라 지금 때리면 안되고 뭘 때려야되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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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개 다같이 유리나 뽀개 유리를 뽀개야되요 그렇지 유리를 뽀개야 저글링이 나와 과자는 필요없지 지금 재자 랜턴도 다 털야되는걸로 기억하는데 아 죽겠다 잠깐만 아이 무한소생은 아니야 그냥 SCV로 누가 거기 가서 잠수 아야 튀어 죽겠어 아 죽겠다 자 이제 죽을 뻔했어 정말 죽을 뻔했어 벌써 죽었네 벌써 죽었네 벌써 누가 죽은거야 벌써 죽다니 아니 누가 가서 소생시켜야 그냥 카트를 먼저 뽀개해내나 카트를 뽀개고 다 들어가라고 다 들어가라고 알겠어 들어가보자 SCV 다 들어가래 어그로 끈대 들어가자 나는 SCV라 할거에요 소생시켜야되니까 소생 부터 가자 됐어 여기죠 여기였어 소생 가자 이게 3배속이니까 빨리 될거야 여러분도 오신김에 추천받을 계속해서 눌러주세요 자 가자 여기 있었을까 아 근데 이거 뿌개해야돼 휴지좀 뿌개해봐라 소생시키자 됐어 야 주황아 너 살렸다 자 이제 딸꽃이 다른데있어 여기 하나 야 위에따야지 이 멍청아 야 이 멍청아 참 게이트길 좀 응크 알겠다 이걸 기다려야될거 아니야 아무튼 가스가 어디지 여기였지 알아서 하세요 이걸 먼저 포개 아나 미친 이걸 언제 꾸메 구성안리 안녕하세요 오싱이면 수송관리 저게 저게 놀라세요 이걸 언제 포개지 쨔자 일단 찍어보자 미네랄 1이죠 아 일단 저걸 하나를 해야될거 같아 주전판이라고? 원래 이거 많이 더러운데 눈 따기엔 원래 체력이 이정도 아니야? 저거는 어떻게 포개나 저글링으로 포개야될텐데 여기 얼음? 아 알았어 그 다음 캐야될게 치료지 일단 모든 사람이 필요한게 치료니까 어그로 끌어도 고귀엄 아하하하 십육신템스1님 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이제 해야될겠습니까? 저는 SCV로 일단 길을 다 떨어볼게요 아무도 안할거 같으니까 세배속인김에 내가 길을 다 열거야 야 가스 죽여 내꺼 어딨냐? 내꺼 어디갔지? 야 저글링아 이것 좀 파괴해줘 누가 이것 좀 파괴해줘 야 이것 좀 파괴해둬라 아무도 안오네 이것 좀 파괴해줘야되는데 ST패트퍼거님 안녕하세요 오시금맨 추천받치기 쉽게 눌렀어요 이것 좀 포개봐 얼른 그렇지 잘했어 옆에 있는 앵커터 포개 이거 내가 못지어 건물을 지금 잘했어 자 이제 가스를 들어가서 미네랄은 이거 반복할거에요 이걸 반복할거린가 지금 백화전 습성사건 세배속이고 아 재밌어 자 이제 한번만 더 열면 저거 끝납니다 누가 가서 살려라 됐어 이제 이거 하나만 끼면 아 이제 미네랄은 다 캔거에요 나는 여기도 그냥 문 따게용으로 해야될거 같아 왜냐면 애들이 다 탈거린가라서 그리고 애들은 전혀 문 딸 생각을 안할거야 왜냐구요? 원래 그렇거든요 사람이 원래 사람이 잘 안그래요 화연명이 등장했다죠? 야 마이 있는 쪽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가지마 여기였나? 그렇지 거미지 비밀품은 제가 부실게요 아 나쁜놈이죠? 저거 어그로 다 끌어놨는데 망했어요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요 아 안아야될텐데 아 저거 어떻게든 강태를 시킬 수가 없네 넥가스도 뿌개고 있어 저놈들이 아 이거 언제 뿌개지냐 세배속이 지면 너무 느리게 뿌개진다 넥가스지도 불타고 있어요 여기가 강태 없냐? 아 큰일이군 큰일이군 아 넥가스 연두신차 뭐하는거지? 됐어 나쁘겠죠? 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탕 세례 자 일단 이거 수리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수리해볼게요 가능하군요 가스 가져갖고 야 잠깐만 미친 미네랄을 캐자 이거는 유닛을 겹쳐서 가면 돼 반가지네 여기 문 열어야 되구나 이제 아 나 미친 이것도 몇번 오가다로 해야돼 자 나는 가스나 햅스다 유닛이 관통이 되니까 뭐 괜찮아요 지금 가자 마지막에 인트 LPG 뜨거운 남자 광년비는 개사료를 다 틀어야 겠죠 일단 어디 문만 하는건지 알았다 리드좀 해 나만 하지말고 리드좀 따야지 물을 나 혼자 따고 있어 나 혼자 물을 딴다인가 혼자 이거는 세배속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정상이었으면 너무 지루했을거야 자 이제 화분을 털겠죠 이거 제가 하면 어떻게 하면 야 아들아 CCTV부터 부겨라 CCTV부터 부겨라 CCTV부터 부겨라 뭐하는거야 왜 얘가 켜있겠죠 저거 미친놈 저거 미친놈 쟤 왜저래 살리면 안되죠 그냥 일단 살리면 안돼 가나만 민폐 관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 저기 성큰있죠 탱크가 있어야돼 탱크 탱크 구해야 성큰 파괴 가능 나갔어 축하한다 나갔다 잘했어 내가 지금 필요한건 SCV입니다 일단 문을 다 딸고 광견병자가 나올 때까지는 나는 문을 딸거야 난 문 따게 전문가가 될겁니다 여기도 안따네 잠깐만 저희도 따라가야겠다 죽으면 살려줄게 뭐 괜찮아 살리면 되니까 살리면 돼 일단 제가 문 딸게요 됐어 여기도 문 안되더니 병신아 처음 해보려나 그리고 문 따는 곳이 한가지 더 있어 저 돼지머리 열어낸다고?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가나마보 가르쳐줄게 여기 가나마보 있는데 성큰있어요 여러분 조심해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파괴했는걸로 기억하는데 저거 봐 벌써 파괴했잖아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있어요 미네랄이 다 따줍시다 야 문 다 땄다 들어와라 여긴 뭐가 있었지 그래? 잠깐만 야 돼지머리 좀 파괴해라 야 여기 누가 돼지머리 좀 파괴해 돼지머리 파괴하라고 뭐하는거지 인간들 야 돼지머리 좀 파괴해라 자 자 이제 플레이그를 쓴다는건가 그렇군 그러다 너 죽을걸 나도 이제 저글링으로 바꿀겁니다 아니면 벌처 컨트롤 그래 나 벌처 갈래 벌처 괜찮을거 같애 아 이거 마이크 왜이래 나 벌처를 해야될거 같애 벌처 컨트롤 하겠습니다 재밌겠군 벌처를 해야되겠어 정말 재밌겠다 벌처 컨트롤이 재밌잖아 원래 흠얀얀 안녕하세요 여기 다 파괴했네 여기 파괴 안했구나 가야겠다 삼검파괴했죠 아아 근데 이거 속도가 느리네 드질이군요 지금 벌처 컨트롤 여기도 성걸이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거다 오진밀미팅 포구를 쓰면 이거 마린이 나오는걸로 기억해요 드라곤도 나왔네요 됐어 이렇게 가면 되겠어 포렘 총관리 안녕하세요 이걸 파괴해 줍시다 책을 먼저 파괴해야겠다 시스템이 말고 책을 먼저 파괴할게요 이 인간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스파이더마인 설치 스파이더마인 스파이더마인 그래야 길이 좀 넓으니까 여기도 파괴 파베지 알아서 여기서 터져가지고 저 스플래시로 죽으면 좋을텐데 자 일로와봐 그렇지 다 터졌군 건물에는 적용이 안된다는건가 개조머리 파괴 4명 죽으면 커세어나와서 유닛 얻을수있어 4명 죽어봐 4명 죽으면 된다니까 안믿으시는가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이미 건물을 땄나? 내가 저쪽으로 가볼게 못 다칠거 같아 여기에 이미 따셨구나 이미 따셨군요 몰랐어 그래서 뭐하는거지? 어그로 끌림 레터랩 만세인가 어그로 끌렸는데? 야 니들 다 죽어봐 내가 살릴테니 다 죽어봐 커세어 따야돼 죽여달라고? 알았어 야 나왔냐 커세용? 너 저 죽어봐 죽어라 죽어라 근데 왜 파랑아 죽어 죽여줄게 파랑아 나한테로 오라니까 내가 죽여줄테니까 어디갔지? 아 여기있네 됐어 하면 커세어가 나오죠 보세요 수고하세요 다녀야 여기 터렛이 없죠 지금 터렛 없으면 달립니다 됐죠? 야 시즈 한말 데리고 와 시야받 계속 시즈 데리고 와 내가 길을 다 열어줄테니까 시즈 데리고 와라 여기있죠? 야 일로와봐 여기에 내가 겹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여기 파괴됐고 여기도 없죠? 야 잠깐만 야 이장이다 야 데리고 와라 시즈 데리고 와라 시즈 데리고 와라 시즈 데리고 와라 시즈 갖고 와 꼴 파괴해 됐어 잘했어 야 이장이다 아이고 자 이제 파괴할게 없겠지? 맵을 좀 더 돌아다녀 보고 난 죽어도 연이 없으니까 여긴 어디지? 야 여기 성큰도 있다 일단 길을 밝히고 보자 뭔가 길을 밝혀야 좀 뭔가 좋을 것 같으니 길을 밝히자 좋죠? 난 이정도면 됐죠? 그럼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길이 정말 넓구만 야 이거 털해 살려줘 야 또 살려줘 또 살려주세요 아 이럴수가 감사합니다 됐어 뭘 해야되지 이제 럭커는 됐고 아직 저글링을 못했군요 일단 아 맞다 커세어로 저쪽을 가는걸 깜빡했네 자 커세어로 갑시다 이제 커세어로 할 수 있는게 하나 있거든 왜 죽었지? 여기였지 여기였지 헐 미친 얘 이게 뭐야 얘 나갔지 아닌가? 주황 안나왔구나 누가 나온거야 얘가 나왔죠? 발색이 개조링이라니 그래서 이딴건 필요없습니다 나 다른 놈 나 다른 놈 할랫길해요 얘로 이거 일단 CGTV를 털어야돼 저거 뭐지? 털어라 그렇지 털어야 뭔가 좋을것 같으니 오른쪽이 더 없어 이게 끝이야 야 이건 CG가 필요하다 미쳐버리겠다 아 이런 개떡같은 아 내가 다른걸 갖고와야겠다 저기에 뭔가있어 죽었다고? 아나 이런 나한테 다 어그로우는데 여왕벌은 또 몸이야 내가 살려줄테니까 잠깐만 내가 다른걸 해야겠어 뭔가 깔끔한거 그렇죠 그렇지 나 거미할래 거미로 살려드릴게요 살렸잖아 일단 이걸로 쓸만한게 없을까? 그렇지 이분은 내가 스파이더마인 설치해주게 못오게 막 하나 둘 죽었다고? 아 일단 여기를 파괴하겠어 폭피 폭탄 피하기 할줄알죠 그런데 잘 못해요 그런데 아까전에 내가 그걸 시도해봤는데 그 작곡으로 건물 터지는줄 알았는데 안터지더라 아 이거 부셔야돼 어 아 뽀개지나? 응 배우는군 이게 뭘까 그런데 뽀개지면 메딕이 나오는거 같아 뭐지? 그래 메딕이 나왔네 의사가 나왔어 어 의사 나오 아니 의사가 왜 나오는거지 이제 가야할 곳이 미네럴로 캣 곳이 아니야 이장을 털야되나? 그러면 왜이래 마이크 죄송해요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어 이분 뭐하시는거죠 지금 그니까 일단 저 SCV로 유니에라를 처리하고 가야되는거잖아 결론을 일단 어떻게든 가보자 역시 재배속이 최고군 아 역시 재배속은 빠르고 좋다니까 벌쳐봐 정말 빠르잖아 이게 재배속의 장점이 빨리 죽을 수 있 아니 단점이 빨리 죽을 수 있겠지만 뭘 빨리 빨리 할 수 있잖아 만약 이거 하면 한시간 반가요 배려를 해서 재배속으로 하는거지 가자 미네럴로 캐하러 가야죠 어디냐 바로 이정의 방입니다 그 다음에 캐할 곳이 없죠 미네럴로 캐하러 갑니다 비키세요 이제 파괴할거 다 파괴했는데 아무것도 안보이네 아 여기도 뭐 가면 있으려나 아무것도 없나 됐어 됐어 근데 성칸 파괴했니? 거기 아까 성칸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이쪽에 이장 진짜 세구만 이장 좀 죽여라 이장이 쫓아온다 이장 죽여라 이장 죽여라 이장이 쫓아온다 이장이 쫓아오는데 쬐야겠어 아 이거 죽을수도 있으니까 빨리 쬐야지 이장은 아파요 골리앗이다 골리앗이에요 자 이제 아 여기 나왔다 미친 광경 광경팬다 나왔죠 저거는 제가 잡지는 않겠지만 뭔가를 아무튼 좋아요 일반 저글링보다 저 이장있다 이장 죽이자 이장죽이요 이장을 지금 죽이면 돼 궁속바 야 이거 죽일수도 있겠다 자라면 어그로야 어그로 죽었는데 나 뒤집 에이 주황 살려줘 끝났나? 아니야 건물 여기는 못배겠네 미네레스 해야되나? 2장을 죽이고 여기 마지막에 4장을 죽여야돼 야 살려라 제발 살려줘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군요 살았어 이장 죽여 이장 죽였다 그 다음에 이장방 가서 해야될게 있어요 이장방 가서 그 뭐냐 어 못가는 방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친절하게 이걸 북에 돼지머리를 파괴해 주시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이제 이쪽 길로 갈 수 있죠 아이고 이게 뭐야 째자 째자 째야돼요 안 아파요 이 저글링은 만능 저글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번엔 벌써 절로 갈 꿀 셔틀은 뭐야 플라잉 카트? 카트를 다 없애면 나오는거니? 레이저포 꿀뚫이 미친 야 저기 성클이 있는데? 라우더 살아남은거니? 그런거 같군 조심해야겠어 자 부활력으로 가자 갈 필요없는데 시즈가 필요하네 시즌아 딥파가 필요함 시즌아 딥파가 필요해요 아 뭘 파괴할까 이 사이에 카트를 파괴 안했네 하나 이거 마저 파괴할게요 됐어 아 뭘 해야 되지 이 상황에 알았어 아 재배송이기 때문에 저글링이 너무 빨라 보이는군 시스티비 다 파괴했나? 계속 가보는거지 자 이거 저글링 좀 치료할게요 빛나는거는 이 안녕하세요 오신경의 최총반차 계속해 내려오세요 딥파 됐고 뭐 뽑을게 없네 다커 나왔나? 다커도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가자 아 저분은 내가 살릴게 너들은 가 너희들은 딥파를 갖고 가렴 됐어 살렸어요 저분 따라가 니가 뿌리면 갈게 아 다크수업하면 죽여요? 알았어 그러면 그 지 사이에 뿌려 이쪽에 뿌려 청크는 두개 있잖아 그 사이에 뿌려 그 사이에 야 고마워 하나 더 뿌려야지 됐어 감사해 여기 그냥 죽여 됐어 됐어 파괴해 여기 있는거 모든걸 파괴해 버려 이거 아 이거는 백화단속행사건 2입니다 야 이것도 파괴해 버려 파괴해 버려 야 이게 뭐지? 어? 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있어 야 이제 사당 뜰 때다 사당 나올걸 아 야 셔틀 나왔다 야 셔틀 왜 두래 야 셔틀 어디로 가는데? 셔틀 어디로 가는데? 셔틀이 뭐하고 있지 방금 자 다 털었다 어 끝났네 아 끝났네요 건물 다 털었고 어우 으琴 잘 Vice 아멘 스포이 alien их